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현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박시현 다육, 저희 집 다육식물들 시집 보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키픽장에서 또 이사를 갑니다. 왜 또 이사 가냐고요? 이사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출근 1시간, 퇴근 2시간이라 가지고요. 정말 여기는 너무 키픽하는 곳이 좋아가지고 진짜 떠나기 싫은데요. 눈물을 머금고 제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일요일날, 다음주 일요일날 28일 이사를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품어보시라고 다시 한번 우리 다육식물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조금 지겹더라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하트 딜라이트고요. 사이즈 작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방울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로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장이 되게 잘 다져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2019년 2월달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2019년 2월달,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크지 않습니다. 얼굴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시면 이 사이즈 보이시죠? 묵은 중입니다. 완전히 묵었고요. 그리고 하트 딜라이터, 그리고 레드랜선, 레드랜선, 이게 우리 창이죠? 아주아주, 지금 구스엔지 포트 있습니다. 레드랜선, 그리고 로키란이죠? 로키란 같은 경우에 입장이 떨어집니다. 요즘 로키란이 보기 조금 힘들어요. 농사를 잘 안 지는답니다. 지금 모든 우리 다육식물들은요. 포장 중에 입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분생은 품어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성미인입니다. 성미인, 이 아이는 조금 가져온 지는 조금 오래되었는데요. 그래서 얼굴은 잘 다져졌습니다. 약간 안쪽에 있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목줄아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성미인입니다. 하지만 얼굴은 잘 다져졌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레올라이트, 적신군생입니다. 적신군생인데 일단은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릴게요. 요정도 나오고요. 적신군생. 이렇게 해서 얼굴이 원래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햇빛에서 저렇게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적신군생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요. 여기를 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팠습니다. 여기 적신군생.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루비립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 상처는 있습니다. 얼굴 잘 보시고요. 앞전 이사하면서 아이들 조금 시달렸는데 아마 뿌리는 났을 것 같아요. 루비립스 가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가 이 아이도 지금 제가 몇 년 돼가지고 정말 따글따글한데 이 아이도 군생이 이때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죠. 약간 검출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진짜 오래 키웠습니다. 오래 키우다 보니까 우리 식물들이 조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앞전 키핑장에서 이 아이들 다들 노즈에서 키웠을 때 진짜 짱짱합니다. 잘 보시고요. 혹시 이제 한문 군생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립스틱 갑니다. 립스틱. 아주 밥이 많죠. 식물은 뽑아서 가고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5만원 이상은 택배비 없고요. 네드랜선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제가 1번을 보여드렸어요. 금액은 5만 5천원이고요. 그러면 2번 가겠습니다. 자, 금액 2번요. 찰카카닥 하시고요. 2번. 자, 2번입니다. 2번 찰카카닥 하시고요.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샤포테. 저는 이 아이는 하나의 얼굴에 비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만원을 가지고 왔거든요. 만원을 가져왔는데 요즘 금액이 많이 다운됐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도 문가 더니스 2019년 2월 달이라고 적혀있죠?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문가 더니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짱짱이 굳혔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마사토 베그를 해서 다 심어놔가지고 진짜 안 키웠습니다. 키워야 되는데 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도 립스틱 가고요. 지금 보시는 다 립스틱.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별의 눈물인데 별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적합입니다. 이런 표 갈게요. 제가 집을 나니까 조금 힘드네요. 지금 보시면 별의 눈물은 이렇게 이 부분 제가 하얍정기는 못해드릴 것 같고요. 이렇게 잘 보세요. 그대로 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별의 눈물. 야이는 제가 자라면 식물산 뽑아서 간다고 말씀드렸죠. 야이도 하트 딜라이터고요. 하트 딜라이터. 목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롯을 보여드렸나요? 살롯 이런 표 다 가죠. 그리고 로사코프입니다. 로사코프. 야이도 진짜 나중에 라인이 있죠. 라인처럼 정말 빨갛게 해서 물이 들어요. 로사코프. 야이도 예쁜 롱 화분에 심어가지고 예쁘게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야이가 이름이 루비립스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는. 야이 지금 보시면 야이는 꽃대기 때문에요. 제가 꽃대는 잘라서 갑니다. 이렇게 꽃대는 잘라서 갑니다. 이게 지금 포장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꽃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꽃대는 잘라서 갈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캐시미어처라인데요. 캐시미어처라. 앞전에 제가 꼬집기를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싫으신 분 패스해 주시고요. 뒤쪽에도 있고요. 뒤쪽에도 있고요. 꼬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로라인, 요라인 다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은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찰까닥 하시고요. 2번 세트입니다.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로 내려보시면 이 아이는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4번 세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4번 세트 10만 원 찰까닥 하시고 그대로 진행 내려갑니다. 허니핑크 갑니다. 허니핑크 허니핑크 손미엄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허니핑크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사이즈는 이렇게 한 9cm 이 정도 보이시죠. 허니핑크요. 지금 크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리스틱 같은 경우에도 야이도 한 3만 원 때 나가죠. 야이도 보시면 3월 월더러 적시해놨는데 2020년요. 보시면 자구 이렇게 나오고요. 뒤에 보면 또 자구가 나옵니다. 리스틱은 자구가 많이 나오는 식물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또 자구가 나오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자구 많이 나옵니다.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거진 한 16cm 17cm에 가깝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이시죠. 그러면 또 앞쪽으로 당겨오겠습니다. 레더벨벳 가고요. 야이도 이렇게 라인이 가운데 풀게에서 물이 듭니다. 레더벨벳 가고요. 샬롯 갑니다. 샬롯 사이즈는 크지 않고요. 지금 보시는 원종 에보니 같은 경우에는 요아이가 지금 8년 차입니다. 8년 8년 충고입니다. 8년 입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는 에보니랑 틀리죠. 모양새라든지 이게 이제 틀립니다. 입장이 농장에서 제가 작년에 8년 정도 키웠다는 아이를 가지고 와서 지금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지금 보시면 4번 세트 10만원 가고요. 그러면 5번 가겠습니다. 5번 5번 같은 경우에도 5번 찰카악 하시고요. 5번 이렇게 해서 5번 찰카악 하시고요. 5번 세트 10만원이고요. 솜니엄 갑니다. 솜니엄 한 12cm 정도가 나오는데요. 좀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젤리죠. 앞전에 2만원씩 팔았던 그 젤리고요. 이게 뿔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뿔이 나와있던 아이들이 이게 바로 마른 흙에다 심으시가지고요. 양 가장자리에다 일주일 간격으로 물을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샬롯 제 손을 쏙 들어오니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레더랜선이죠. 레더랜선 레더랜선 가고요. 제가 허니핑크 보여드렸나요? 허니핑크 갑니다. 허니핑크 사이즈 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라탐 갑니다. 제가 늘 키워봐야 된다는 그 다육식물 라탐요. 라탐 가고요. 리스틱 갑니다. 이렇게 베란다가 키우기 조금 힘드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좀 작게 작게 해서 키워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5번 세트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 보여드렸죠? 5번 세트 3번 세트 가겠습니다. 3번 세트 3번 세트는 금액은 5만 원이고요. 별의 눈물 별의 눈물 척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데엘에서 갑니다. 별의 눈물 묵은 둥입니다. 완전 묵었습니다. 완전 묵은 둥이기 때문에 완전 묵은 둥입니다. 그리고 라탐는 선호반인데요. 선호반 자연군생입니다. 세트 3번을 보셔야 됩니다. 3번 선호반이 한몬 군생이고요. 따글 따글 합니다. 보이시죠? 따글 따글 합니다. 이렇게 얼굴 자연군생이고요. 사이즈 사이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 아이도 성미인입니다. 성미인 이렇게 이 부분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이만큼 입장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쪽에 보시면 상관없죠. 동그동그동그라게 잘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아이도 인대한 곰봉입니다. 인대한 곰봉 제가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6천원에 팔았던 그 인대한 곰봉 들어가고요. 녹기란도 제가 입장이라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거 치르시면 패스하시면 돼요. 립스틱 갑니다. 립스틱 창이고요. 지금 7.5cm 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더 랜선 레더 랜선 가고요. 지금 그리고 샬롯 갑니다. 야위만 치더라도 만원 만오천원이죠. 지금 보시는 이런 선호반인 자연군색 이런 아이들은 만오천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별의 눈물 물음 별의 눈물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만원씩 나가죠. 그러면 계산 나오죠. 자 그러면 6번 가겠습니다. 6번 6번 이거 6번 차가닥 하시고요. 그대로에서 들어가는데요. 6번 요아이가 빠졌습니다. 젤리인데요. 지금 자꾸 해가 어두워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젤리고요. 우리 사장님이 부딪혀주셨어요. 젤리 제가 지금 뽑아왔으면 이렇게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식물이 수입을 해갖고 오다 보니까요. 크지 않습니다. 커진 한 4에서 5cm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지금 6번 세트 10만원에 보여줬고 이 아이는 진짜 흑장미입니다. 진짜 흑장미 보시면 검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작년에 요아이 가지고 판매했던 고 흑장미입니다. 요 흑장미 사이즈 보이시죠? 요 흑장미이고요. 그리고 레드랜선 가고요. 레드랜선 지금 9cm 포트에 있습니다. 에본이 가고요. 에본이 그리고 라탐 갑니다. 라탐 지금 보시는 것은 립스틱 입니다. 립스틱 요렇게 해서 요아이도 젤리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 맛이 앞전에 제가 판매했었죠. 그럼 요 위에 올려가지고요. 맥스몬 갈게요. 맥스몬 맥스몬 빨갛게 선물이 드는데요. 해부숩니다. 사이즈 가겠습니다. 맥스몬 빨갛게 선물이 듭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요렇게 싸움 요 사이즈도 제가 사이즈를 한번씩 앉아 봐 드렸군요. 7에서 8세트 정도가 나옵니다. 레드랜선 그렇고요. 요아이들 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세트 무슨 6세트를 했나요? 그쵸? 6세트를 3,4,5,6세트 맞습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저희 직장을 또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